그랜빌 아일랜드는 벤쿠버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. 뉴리프 갤러리 전시회에 갑니다. 갤러리 UCI 크리에이티브 샵입니다. 주로 철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듭니다. 대형 작품 제조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 샵에서 댄스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. 골목의 철문도 예술품입니다. 가사마 초콜릿집입니다. 여기서 직접 만들고 판매를 합니다. 목적지 갤러리 뉴리프 에디션입니다. 이 샵의 마스코트가 개구리인 걸 금방 알겠어요. 루리가 전에 한번 와봤기 때문에 서슴없이 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오늘 전시작가는 모니크 마틴이고요. 주제는 더 스페이스 비트윈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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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보를 프린트하고 그 후에 또 프린트를 해서 효과가 참 재미있습니다. 제작은 더 스페이스 비트윈입니다. 이 샵이 너무 많으세요. 이 샵이 많으세요. 이게 이걸 펼쳤게 하는거에요. 그래서 인스토레이션. 이거는 다 실크 스크린으로 만든거거든? 손으로 그려. 이거 한 7, 8개 색깔. 그리고 여기 다 인스톨한거잖아. 음. 정말. 음. 난 2만 마리 나. 2만. 3천. 음. 음. 아저씨 작품이야? 아저씨 작품이네. 음. 아저씨 작품이네. 음. 아저씨 작품이네. 아저씨 작품이네. 음. 음. 응. 야. 음. 음. 예. 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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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린트 장비들이에요. 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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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정확거는 아저씨꺼야 아 옛날에 이런거 참 많았는데 옛날에는 이거 인쇄소에서 막 나오니까 지금 이걸로 프로젝트 하나 있거든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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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네네네 이 친구의its 내가 championship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마카롱 전문집입니다. 철물 작품 전문점 아이크리에이티브에서 6시 반 부터 댄스 퍼포먼스가 있어요. 소박하고 담백한 작은 규모의 공연들 참 좋죠. 모두 진지하게 관람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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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진지하게 관람하는 tarоп지니아 소프리에 잃은 거 الذ의 환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큰 소스를 담은 줄 아이였어요. 본사와 함께 관람하고 있습니다. 많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오븐장에서 마침내 소리도olé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